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분노했던 유영재가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삭제했는데요. 앞서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원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 결혼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대한민국 톱배우, 유명배우와 결혼을 하겠나. 저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저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선우은숙 역시 결혼 이전의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저는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양다리, 환승연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의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영재의 입장문에 선우은숙 측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이야기에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우은숙 변호인은 유영재 씨의 입장 발표 방송을 들었다. 범죄가 없었다가 아니라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칭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프레임이 아닌 법적인 강제추행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니 반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유영재의 이번 입장문에 대해서 변호인은 녹취록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건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 같은 맥락이다. 그냥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하신 것 같다. 나는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들은 나를 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의미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우은숙님도 동치미에서 알고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치 선우은숙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굳이 흐느끼며 얘기를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에 대해 선우은숙 변호인은 혼인 취소에 대한 것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고지했냐 안 했냐의 문제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고지했느냐가 중요하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몰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몰래 정리한 다음에 선우은숙 씨를 만나면 그건 혼인 취소 사위에 그대로 해당된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배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며 유영재의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는 발언에 대해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그리고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관련이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었지만 유영재는 돌연 반박 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선우은숙이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전해졌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선우은숙 언니가 당한 피해는 집안일을 하며 몸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부부관계에서도 이 정도의 행동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 몹쓸 짓은 한 차례가 아니라 무려 다섯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선우은숙의 언니 입장에서는 불의 이혼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전혀 사과를 안 했던 것인데요. 이에 연락을 취했다적 물었고 유영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행동을 인지했고 성적인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힌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 중인 선우은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됐고 공황장애가 와서 식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붕괴된 상황이며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살고 있을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친언니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선우은숙의 언니도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으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의 나이에 제부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피폐해진 정신 상황 등으로 인해 선우은숙보다 증상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영재의 범죄 논란 관련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우은숙이 이를 항구하고 있고 세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이 알려졌던 4월 5일만 하더라도 협의 이혼으로 모든 법적 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사유도 무난히 성격 차이였죠. 그렇지만 상황이 점차 악화됐습니다. 유영재에게 선우은숙과의 결혼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처형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강제추행의 경우 과연 유영재가 실제로 몹쓸 짓을 했는지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사는 유영재가 가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녹취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해당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능력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혼인 상태가 아닌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이혼가사법 전문인 변호사는 이미 이혼이 이뤄진 상황에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리적으로 보면 우선 이혼부터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다시 혼인 상태가 된 뒤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과 더불어 여러 연예인들의 이혼 과정이 생중계되는 상황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업적 특성상 이혼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이 앞다퉈서 이혼을 발표합니다. 온갖 종류의 미디어들은 미디어들은 이들의 이혼 과정을 생중계하죠. 연예인 스스로 자신의 sns에 폭로전을 펼치기도 하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을 웃음으로 소비합니다. 방송이 연예인의 이혼을 예능의 소재로 활용해온 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한 방송평론가는 갈수록 도를 더하는 대중들의 관음증을 만족시키기 위해 방송들이 앞다퉈서 이혼 당사자들을 출연시켜서 안방문을 넘지 않아야 될 얘기까지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일부 연예인들은 이혼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sns나 방송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혼이 꼭꼭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보이는 이혼 기사와 이혼 프로그램의 범람은 분명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까지 폭로되어버린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경우는 마무리 단계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유영재가 반박 영상을 갑자기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풀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